여러분, 이번 시간에 페이지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축적변경이에요. 이 축적변경은 시험 문제가 11년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올해 12년 동안 또 나올 것인가? 그런데 뭐 이렇게 미신 믿고 그런 건 아닌데요. 우리가 11주년, 12주년, 12년 무시 못해요. 그래서 한번은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축적변경의 정의하고 절차 있죠? 절차. 그래서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 나오는 날짜 정도는 꼭 우리가 암기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일단 축적변경은 거기에 지적도 동그라미 치고,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상상시험 문제 나올 때, 임야도에 등록된 남은 틀려요. 임야도는 축적이 2개예요. 임야도 축적은 6천분의 1과 3천분의 1 두개예요. 그럼 6천분에서 3천분을 가봤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이 면적 있죠? 면적이 1제곱미터니까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축적이 바꾸려면, 변경되려면 저것도 뭐예요? 예컨대. 자, 거기 축적남도 연기군 같은 시골마을이 세장시구가 돼서 도시개발사업을 하죠? 그러면 이제 농촌이니까 1,200분의 1에서, 자, 당연히 어디 개발사업을 해갖고 1,500분의 1로 되면 그렇게 축적이 변경이 돼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축적변경의 정의는 축적변경. 이렇게 축적, 이 축적에 대한, 이 축적에 변경한 정의의 정의는 항상 어디서만 한다는 얘기예요? 지적도에서만 해요, 지적도. 자, 어디서 지적도에, 지적도에서의 경계점의 정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쪽에서 큰 쪽.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매들은 안 된다는 거죠. 자, 일단 그래서 거기 89페이지 축적 변경의 요건은, 실체제의 요건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잦은 토지이동에서 1페이지 규모가 작아서, 잦은 토지이동.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내가 이 교실만한, 이 교실만한 땅을 하나 갖고 있어요. 자, 그럼 가로가, 가로가 20m고, 세로가 뭐예요? 30m입니다. 자, 이런 토지를, 축적을 만약에 뭐예요? 1000분의 1, 1000분의 1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도면은 보통 뭐예요? 도면은 보통. 가로가 40cm예요. 세로가 30cm. 자, 그러면 이게 cm죠? cm. cm. 자, 실적은 이 m를 무엇으로 이거? cm로, cm로 바꾸려면, 축적을 이용해서 줄여야 돼요. 축적. 그러면, 자, 20m는 2000cm예요. 왜? 1m는 뭐예요? 10cm. 1m는 100cm입니다. 1m는 100cm니까, 100cm니까 있죠? 1m는 100cm니까. 동그라미 2개 들어가면 3개 지우죠? 그럼 여기 2cm로 들어와요. 당연히 30m는 3000cm니까, 이 3cm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500분의 1로, 자, 축적을 변경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자, 5-4-20이죠? 5-4-20, 0-2개.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자, 4cm. 자, 그 다음에 5-6-3-6cm.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축적이 변경되면, 지적식량 수행자, 기사 있죠? 기사시험에는 1,000분의 1로, 1,500분의 1로 축적이 바뀌면, 면적이 몇 배로 증가되나? 이게 4배예요. 4배, 이렇게. 하나, 둘, 셋, 네배. 그렇죠? 그런 건 기사시험이고,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축적병은 이렇게 지적도에서만 해야 돼요. 2면으로 안 돼요. 다만 이렇게 뭐예요? 방금 얘기한 대로, 자, 이렇게 규모가 작으면 뭐, 지번이 14에서 만약에 100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게 규모가 작아서, 잦은 토지 이동에 지목이 바뀌고, 지번이 바뀌고, 면적이 바뀌고, 이렇게 규모가 작아서 작은 축적으로는 성과에 대한 이동에 대한 정리가 곤란하다는 게 작으니까, 크게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그 2번은 줄쳐보세요.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간에 서로 다른 축적에 지적되어 있는 경우,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예컨대. 자, 관악구 신림동이에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이다. 신림동의 지번 부여 지역에. 자, 지번 부여 지역에, 자, 축적이 다 도면이 뭐예요? 신림동이니까. 축적이 500분의 1이 되는데, 하나만 6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같은 지번 부여 지역 내 축적은 같아야 되니까, 이 600분의 1을 뭐로 바꿔야 돼요? 500분의 1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같은 지번 부여 지역 내, 서로 다른 축적의 도면이 있을 때는, 자, 축적 변경이 필요하다. 그 다음, 3번. 그 밖에, 예컨대 개발사업을 해서, 연기군의 시골마을이 뭐예요? 자, 세종시가 되면, 자, 축적 변경이 필요하다. 자, 쌍가립은 절차 조건이에요. 절차 조건, 일단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 우리 작년 시험에 나왔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몇 번에 맨? 토지, 그래서 2. 소유자 세 글자죠? 3분의 2 동의.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외울 때, 토지 소유자 이렇게, 자, 토지 소유자야. 이런 식으로, 자, 강약을 줘갖고, 머릿속에 기호을 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 소유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해요. 그 다음, 축적 변경에 의결을 거쳐야 돼요. 축적. 축적 변경 뭐예요? 변경. 위원회에 뭘?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시. 도지사 있죠? 시 도지사. 자, 또는, 대도시 시장의 뭐예요? 시장의 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자, 동의화, 의결과 뭐라고 이거? 승인을 받아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축적 변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3번. 이 축적 변경은, 자, 토지동이 생기고 또 토지동이에요. 왜? 이 축적 변경하게 되면 뭐예요? 지본도 바뀌고, 지목도 바뀌고, 경계면적 좌표도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축적이, 음, 축적이 만약에 뭐예요? 자, 축적이 1200분의 1 되는 면적은 뭐예요? 1제곱미터예요. 근데 이게 500분의 1 되면 0.1 되죠? 똑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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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토지예요. 똑같은 토지인데, 이 토지가 뭐예요? 토지가 시골마을 다 빌때는 땅값이 싸니까 1제곱미터죠? 이게 도시가 되면 땅값이 비싸지니까, 이 측량 방법을, 자, 치판측량으로, 치판측량으로 11m, 11m 이렇게 뭐예요? 거리를 산출해서 120이 아니라, 어디 좌표를 이용하니까, 11.1cm까지 거리를 산출할 수 있으니까, 이 토지는 똑같아요. 토지는 똑같은데, 뭘 달리하니까? 측량 방법을 달리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면적이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뭐 할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자,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직권으로 있죠?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으로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토지 소유자 신청과, 소관청이 뭐라고? 직권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축적변경은, 축적변경은, 자, 앞에서 말한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합병처럼, 60일에, 바다처럼 90일에,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자, 물론 이것도, 자, 거짓으로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지역가, 천만의 벌금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거기, 90페이지 있죠? 90페이지에, 자, 90페이지에, 자, 그 4번이 이제 뭐예요? 4번, 축적변경의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 축적변경을 했다고, 의결과 동의와 승인을 받아서, 축적변경을 공고를 해요. 공고, 축적변경을 하겠다고 뭐라고? 공고, 이 공고를 할 자가 며칠, 20일 이상 뭐 한다는 게요? 공고를 해요. 자, 그러면, 공고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지역의 축적변경 시행지역에, 자, 이 토지에 대해서 뭐 한다는 게요? 뭐, 축적변경 한다는 게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자, 공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한테, 이 경계점 표시 있죠? 이 경계점, 자, 표시를 뭐예요? 표시를 의무화 시킵니다. 자, 이게 며칠이라고? 30일이네요. 30일에. 무슨 표시한다? 경계점 표시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3번에, 자, 경계점 표시 설치 있죠? 그래서 거기 날짜 동그라미 30일 있죠?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인 날부터 30일이네. 자, 현재 뭐예요? 자, 본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자,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해서, 자, 이렇게, 여기다 내 토지가 이만큼이다라고, 경계점 표시를, 한마디로 말툭 박고, 그러니까, 말툭 박고, 뭐예요? 새끼주천호라는 얘기인데, 경계점 표시 있죠? 말툭 박아놓으라는 얘기예요. 경계점 표시. 그게 날짜가 며칠이라고? 30일. 자, 그 다음에, 거기 쌍가립은, 지적공부 등의 정리 등의, 자, 정지죠? 정지. 자, 그 다음에, 지적, 지적 뭐예요? 지적 정리, 지적공부 정리, 지적정리 등의, 자, 등 정지입니다. 정지.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뭐예요? 혼선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뭐하라는 얘기예요? 지적소관청은 축첩변경 시행기행 중에 시행기역 안에 지적공부 정리와 경계복원 측량 있죠? 경계복원 측량은 축첩변경 시행공의까지 뭐한다는 얘기예요? 정지한다는 얘기예요. 정지한다는 얘기예요. 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토지표시 사항을 새로 정해. 토지 뭐라고? 토지 표시 사항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사항을 새로 정한다는 얘기예요. 세로에. 세로에 정한다는 얘기죠. 자, 토지표시 사항을 새로 정하는데, 일단 뭐예요? 소재. 자, 일단 지번 있죠?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뭐예요? 면적. 경계좌표. 이 경계좌표. 자, 이것을 새로 정하는데, 물론 뭐예요? 물론 여기, 여기 뭐예요? 면적이나 경계나 좌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측량이 필요하다. 측량. 자, 그래서 이, 뭐 할 때도? 자, 합병과 지목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다 뭐가 필요하다. 측량이라 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그, 그래서 여기, 여러분도 여기, 그, 동그라미 1번에 그거예요. 음. 또, 지적소관청은 축적변경 시행정안의 각 필지에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작표를 새로 정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사본지, 작년 시험에 나한테 지번별 조서를 작성을 해요. 뭘 작성한다고?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 이, 지번별 조서 작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조서를 꾸미는데, 조서를 꾸미는데, 자, 이렇게. 축적변경 시행 전하고, 시행 뭐예요? 전하고 후로 나눠서, 자, 종전지번은 뭐예요? 자, 100이었는데 200으로 바뀌고, 종전 면적은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종전 면적이 120이었는데, 뭐, 123이 됐다. 이런 식으로 지번별 조서를 꾸밉니다. 그래서 거기, 지적소관청은 축적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할 때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고사항, 시행공고일 현재의 있죠? 자, 완료공고가 아니라 시행공고일, 시행, 완료공고가 시행공고일 상태 이상, 지적공고상의 면적과 축적변경 시행의 면적을 비교해서,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지번별로 뭐예요? 조서를 작성한다. 지번별 조서 작성합니다. 자, 그래서 그 지본별 조서를 꾸미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해, 자, 쌍가로본의 뭐예요? 그게, 자, 청산금의 면적진감처리예요. 면적 뭐라고? 면적진감처리예요. 면적진감처리인데 이 면적진감처리는 처리는 당연히 뭐예요? 청산에 관한 얘기예요. 청산에 청산에 관한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예컨대. 자, 이 지금 뭐예요? 자, 이 축첩변경 전에 이 토지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예컨대 자, 면적이 얼마였어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100 제곱미터였어요. 100 제곱미터였죠. 근데 축첩변경하니까 면적이 얼마가 됐어요? 3 제곱미터가 증가됐어요. 103이 됐다는 거예요. 증가됐어요. 자, 을토지는 뭐예요? 을토지는 2 제곱미터가 뭐였어요? 감소했다. 그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면적의 증가하고 감소된 면적이 있죠? 증가가 감소된 면적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하는 걸 우리가 청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돈으로 바꾸는 건 청산이라고 되네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 기억에 청산금은 축첩변경에 의한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증가했을 때는 돈을 받고 감소했을 때는 돈을 주고 그걸 우리가 청산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뭘 하기 위해서는 자,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오기 니은 번의 소관청은 축첩변경에 관한 측량할 경우가 측량 전에 비해서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는 그 증간면적에 청산한다. 이렇게 써놨죠? 자, 그런데 물론 자, 다만 법규정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와 소유자가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기 니은의 증간면적에 대해서 청산하고자 할 때는 축첩변경의 의결을 거쳐서 지범별로 제급된 금액을 정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제거 정해야 되는데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자, 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적소관청을 자, 이 지적소관청은 지적 뭐예요? 지적소관청은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각 뭐예요? 각 지범별 각 지범별 1제곱미터당 금액을 뭐 해서 미리 조사해서 어디에 축첩 변경 축첩변경 위원회에 뭐예요? 위원회에 제출해요. 자, 그러면 이 축첩변경 제출하면 어디에서 이 축첩변경위원회에서 이렇게 축첩 변경 변경 위원회에 의결로 의결로 뭐예요? 의결로 1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해요. 금액을 뭐예요? 정한다. 금액을 정. 자, 금액을 정하게 되면 자, 예컨대 이 토지를 뭐예요? 20만원, 30만원 자, 10만원 뭐예요? 40만원, 50만원 이까? 이 토지를 100만원 뭐 예컨대 20만원 자, 80만원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 거기에 그렇죠? 거기에 방금 얘기한 대로 자, 디귿번에 디귿번에 증간변경에 대한 청산하고자 할 때는 축첩변경위원회에 의견을 거쳐서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한다 그랬죠? 이 경우 자,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축첩변경 시행지역안의 토지에 대해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해서 축첩변경에 제출한다는 게 시행공고일 현재예요. 자, 시행공고일 현재다. 자, 확정공고일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에서 어디에서? 자, 소관청에서 축첩변경위원회에 제출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예요. 축첩변경위원회에서 소관청으로 제출한다. 그러면 틀려요. 소관청에서 축첩변경위원회로 제출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자, 이제는 여기 니을번에 청산금은 지번별 조소의 필지별 증간면적 지번별 조소의 필지별 증간면적 축첩변경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결정된 지번별 제곱미터 가격을 곱해서 산출한다. 그래서 이 토지가 뭐예요? 이 토지가 제곱미터 3제곱미터가 증가했으면 자, 100이죠. 100. 이 땅이 100이라면 300만원의 이익을 본 것이고 여기가 80만원이면 감소된 면적이니까 2826 160만원의 손실이 있다. 손실이에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손실이 있으면 여기 자, 92페이지에 청산금의 산정공고 그래서 지적성안청 청산금을 산정할 때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을 결정했다는 시공고 및 축적변경 시행조액 자, 독립 게시판에 자, 거기 15일 이상 공고한다. 그래서 청산금의 산출 청산금의 뭐예요? 청산금의 산출했다는 뭐예요? 산출 뜻을 며칠 이상을 15일 이상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15일 이상을 공고를 해요. 자, 이 15일 이상을 공고한다. 이 공고한 날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20일 이내 자, 이 가바 너 뭐예요? 가바 이 가바 너 300제곱미터 300만원에 자, 3제곱미터 증가해서 300만원 있죠? 어, 300만원에 이익을 취했으니까 그 돈 납부하라 납부 있죠? 납부 6개월에 그 다음에 의라 160만원의 손실이 있으니까 뭐예요? 돈을 수령해 가라 수령 몇 개월이라고 6개월에 자, 그래 자, 6개월인데 그럼 갑은 아, 물론 갑은 있죠? 어, 자, 물론 뭐예요? 네, 물론 납부는, 돈을 뭐예요? 돈을 받았다는 건 초과액이고 돈을 줬으면 부조객이죠? 부조객이에요 부조객이다 다 누구의 다 누구의 지방 자, 자치단체의 수익값 부담을 오겠다는 자, 그럼 뭐예요? 갑이란 사람은 왜 나만 100만원이냐 나는 나는 90만원이라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300만원이 아니라 상고 27만원 270만원만 내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납부 수령 통지를 받은 납부 몇 개월이네 이게 작년 시험이냐 나왔던 얘기죠? 어, 1개월이네 1개월이네 예? 이신청한다 물론 이신청에 대한 어디에서 소관청이 2인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1개월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자, 공고가 15일이고 그 다음에 청산금의 납부고지 그 20이 동그라미 10고 니은 6개월 동그라미 디귿 6개월 동그라미 그죠? 물론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행방병동으로 받을 수 없구나 받기를 뭐예요? 거부할 때는 공타할 수 있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물론 미음에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2인청 기간 내에 2인청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때면 뭐예요? 지방세 체납 처분에 한 압류들 하겠다는 게요 그 다음에 그 4번에 청산금의 차액 처리 있죠? 청산금을 산정할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사된 면적에 청산금의 합계가 차액이 생겼죠? 자, 거기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아, 부적의 건 지방자치단체의 뭐예요? 동그라미 부담으로 본다 꼭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부담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청산금의 2인청 그래서 거기 자, 기억에 자, 1개월에 2인청할 수 있죠? 2개월 동그라미 니은에 2인청 있을 때는 1개월 이내 축적병기 이내 심의회계를 거쳐서 자, 인형위별을 결정하나 심의회계를 며칠간 한다니까요? 1개월 동안 한다 1개월 이내 심의회계를 한 다음에 통제한다 그래서 2인청도 1개월 심의효도 몇 개월 1개월 그게 그게 우리 가로지번을 켜 문제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한다는 얘기예요? 확정공고를 해요 뭐한다고? 확정공고를 한다 이 확정공고 이 확정공고일 이 확정공고 날짜가 이게 토지 이동 거예요 축적변경의 토지동식이다 그래서 이 확정공고일에 각 지역의 지번지모 경계면에서가 바뀌었으니까 그 바뀐 것을 뭐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확정공고 날짜가 토지동식이다 그래서 그럼 거기 1번에 청산금의 납붐이 지급이 자, 실시되요 청산금의 납붐이 지급이 완료될 때는 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적변경에 확정공고를 해야 된다 확정공고가 확정공고를 언제 하느냐 납부 지급이 완료될 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공부에 등록 소관청은 축적변경 확정공고를 할 때는 지체 없이 축적변경에서 확정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축적변경의 토지동식이 언제냐 물어보게 되면 자, 축적변경 시행지어간의 토지는 확정공고 날짜 확정공고 날짜 확정공고 날짜 은제라고 자, 납부 지급이 완료될 때다 납부 지급이 완료될 때다 납부 지급 완료될 때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날짜 좀 외워두자 날짜 좀 뭘 외워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3분의 동의 있죠 동의 토지 소유자 3분의 동의 자, 하늘 이태백이 이태백이 뭐 이태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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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이태백이 이태백이 자, 확정공고 날짜가 몇일이라고 20일 이태백이 20대 태반이 100순이니까 20일 자, 이태백이 남자 이태백이 30일 자, 3순위 자, 언제 15일 달 밝은 달 밝은 밤에 15일 달 밝은 밤에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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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15일 달 밝은 밤에 자, 20일이래 살아가고 달 밝은 밤에 남자 이태백이 달 밝은 밤에 21일이래 살아가고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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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에서 각각 6개월 살다 오래 살았죠 6개월 살다 6개월 각각 자, 나쁘 6개월 수령 각각 6개월 살다가 1개월이래 의가 낫다 찢어졌다니까 의 낫다 의 낫다 의 낫다 자, 서로 헤어졌다 의 낫다 의가 낫다 의 낫다 자, 그래서 이거 좀 외워두자 이거 좀 외우세요 이걸 해도 오래 이걸 해도 날짜라도 좀 외웁니다 날짜를 좀 외워두시고 정리합니다 자, 하여튼 11년 동안 지금까지 이례적이에요 계속 2년에 한 번씩 나오다가 계속 요즘 최근에 계속 11년 동안 계속 나왔으니까 이례적이니까 올해도 날짜만 좀 외우세요 날짜만 외워주자 자, 넘기시면 자, 넘기시면 어디에 보시냐 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 96페이지 거기 축적변경위원회 위원회 거기 자, 인원 구성을 보자 그래서 거기 쌍가래위원회 거기 조그맣게 별피하시고 줄 치세요 몇 사람 이상? 5사람 이상 10인 이내 위원을 구성하되 5, 2, 10이에요 5, 2, 10 5, 2 2분의 1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로 한다 이 경우 축적변경시행경안의 토지소유자가 5명이 할 때는 전원을 모여 위원을 위청한다 이제 가로집어넣기 문제도 나오니까 자, 5인 이상 10인 5, 2, 10 2분의 1 3분의 2가 아니에요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로 하고 5인이 할 때는 전원을 모여 위청한다 자, 물론 거기 동그란위원회 축적변경시행경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사정의 정통한자와 지조에 관한 전문한 짓을 가진 사람을 소관청이 뭐한다는 얘기에요 위촉을 합니다 위촉한다 위촉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위원장은 뭐에요 소관청이 지명을 해요 위원중에서 자, 위원중에서 위원을 위청하고 위원장은 뭐에요 소관청이 지명합니다 자, 쌍가루 3번 거기 축적변경이 기능이 있죠 기능은 4가지 다음 같은 걸 심의하기를 하는데 다 축적변경에 관한 사항이고 지번별 금액을 정한다 그랬죠 청산금의 산정사항 그 다음에 이신청에 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소관청이 부위 소관청이 내놓는 사항 부위라는 게 소관청이 뭐에요 발의하거나 내놓는 사항 시도이사가 아니에요 소관청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면 축적변경이 아니라 뭐에요 예컨대 지적측량 적부심사 그런 거 나오면 안 돼요 다 뭐에 관한 사항이에요 축적변경과 청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문제 답은 뭐냐면 시도이사 승인사항 말도 안 돼요 그냥 시도이사가 승인하는 거지 승인사항까지도 심의해 나진 않아요 그런 게 답으로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회의는 뭐에요 회의는 일단 자 거기 날중에 아랍의 숫자가 나오는 게 거기 동그라미 3번에 5일 동그라미 치고 회의하러 오노라 오노라 며칠이라고 5일 전까지 오노라 오노라 5일입니다 5일이에요 5일이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97페이지 보시면 토지동신청의 특례에요 토지동신청의 특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에요 개발사업 지역이에요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자 이렇게 개발 도시개발사업을 해요 토지에 관련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는 거죠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예컨대 충청남도 연기군이 연기군의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세종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개발사업을 이렇게 자 이런 뭐에요 이런 자 시골마을에 개발사업을 한다 이게 무슨 개발사업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얘기다 도시개발사업 그럼 이렇게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언제 개발사업 지역에 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이런 도시개발사업은 뭐에요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사업시행자가 사업 뭐에요 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완료 뭐에요 사업에 뭐에요 사업에 자 사업에 자 개발사업에 뭐에요 신고를 해요 신고 자 개발사업에 신고 그러면 개발사업을 뭐에요 개발사업에 착수 개발사업에 뭐에요 변경 개발사업의 완료를 뭐에요 신고를 하는데 자 그 신고 날짜가 있죠 신고 날짜가 거기 보세요 이 쌍가립은 도시개발사업에 신고하는데 날짜가 며칠이에요 자 신고를 하는데 신고 날짜가 며칠이라고 15일에요 15일에요 자 15일인데 어디다 신고하냐면 소관청에 시 도시사 신고한다 그러면 틀려요 어디다 어디다 한다고 소관청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 쌍가립은 도시개발사업에 자 신고 자 15일 동그라미 치고 어디다 지적소관청에 신고한다 아니죠 그럼 거기 쌍가립은 환지를 수반해요 만약에 뭐하면 환지를 수반한다 환지를 수반 환지를 수반하게 되면 환지를 수반하죠 개발사 하면서 그래서 환지 땅을 바꾼다는 얘기에요 환지를 수반할 때 수반하게 되면 자 완료신고만 하면 돼요 완료신고만 하면 되지 뭐까지 토지 이동까지 이동까지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뭐에요 자 도시가 됐으니까 전답들이 대가 되겠죠 뭐가 생겨요 토지이동이 생긴다 이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뭐가 생긴다 토지에 이동이 생긴다 그럼 이 토지이동이 생기면 누구만이 사업 시행자만이 뭐에요 이 사업시행자만 이 사업시행자만이 뭐에요 자 어디에다가 소관청에 토지동을 신청해야 된다 신청 신청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러면 틀려요 누가 신청한다면 토지소유자는 신청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한참의적으로 왜냐면 자 만약에 세종시가 됐어요 세종시가 인구가 뭐에요 한 30만 32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그 중에 땅소유자가 만약에 뭐에요 20만 소유권자가 자기 땅 토지 등이 생겼다고 각자 신청한다 그러면 말도 안 돼요 개발사업은 누구만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사업시행자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 원칙으로 하겠다 자 그러면 거기 상가로 3번 사업시행자의 토지동시청을 해서 1번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에게 각종 토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동이 토지동이 필요할 때는 토지동 동그라미 치고 사업시행자 동그라미 치고 어디다 소관청 동그라미 치고 신청한다 사업시행자 하라니까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죠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거기 예외가 뭐냐 하게 되면 자 물론 거기 동그라미가 그렇게 써 있어요 사업에 착수 변경 신고가 된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이동을 원할 때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해야 되며 요청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서 자 되면 그 지적소관청에 그 토지동을 신청한다 써 있어요 항상 토지소유자가 요청을 하는 것이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요청하면 사업시행자가 뭐 한다는 게 신청한다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사업은 예외에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자 이 사업시행자 중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파산을 했다는 게 파산 이 파산을 하게 되면 자 시공 주택시공 뭐예요 보증자 또는 뭐예요 입주예정자 있죠 토지소유자가 아니에요 입주 예정자가 뭐 할 수 있다는 게요 입주예정자가 자 왜 파산한 사업시행자가 뭐예요 도망다니기 바뀌죠 건설업 사업을 하는 사람이 파산됐으면 도망다니기 바쁘니까 누가 할 수 있다는 게요 시공보증자나 입주예정자가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루사업은 토지동식이죠 아까 축축변경의 토지동식이는 공사가 중공할 때 토지동식이란 것은 그 토지의 지번지목 지번지목 경계면접과 좌표가 달라지면 그 달라진 내용을 어디에다가 공부해 뭐예요 세로의 지적정리하면서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고치는 시기가 언제냐 하게 되면 자 이 개발사업은 공사가 중공할 때 있죠 그 시기예요 왜 택지개발 공사가 중공되면 거기 집을 짓지 않더라도 그 땅은 이미 뭐로 바뀐 걸로 대로 바뀐 걸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에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에 인한 토지이동은 형질변경 공사가 뭐 할 때 중공할 때 중공할 때 뭐예요 토지동식이동이 이동이 있는 걸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인지 문제도 있겠지만 신고는 시도인사 아니라 소관청이 할 것이고 날짜는 며칠이라고 이거 15일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날짜 이것도 별표하세요 별표해 두시고 어디에 몇 페이지에 97페이지에 토지이동 특례 별표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날짜 며칠이고 15일이고 시도인사 아니라 소관청이 한다 그랬고 예외에 환지수반 할 때는 토지이동 신청 안 해도 되고 완료신고만 하면 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 신청하는데 파산하면 시공보증자와 입지생자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절대 토지수요자가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죠 토지이동 시기는 언제 공사가 뭐 할 때라고 중고할 때 그렇게 보지 않죠 그 다음에 99페이지 거기 신청이 대의별표 하시고 대의라고 하는 것은 토지수요자가 바쁘시니까 토지수요자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대위신청이다 대위신청 그러면 법에서 몇 가지를 정해놨어요 이렇게 대위로 신청하는 거 토지이동을 토지동 신청을 대위로 신청하는 거 자 네 가지로 정해놨습니다 누가 사업시행자가 대인청이야 이 사업시행자가 대인청하는 건 사 사업시행자 사학도 철천제 구유소 있죠 구유소 이런 지목으로 대는 토지는 토지수요자를 대신해서 사업시행자가 그래서 만약에 학교로 대는 토지 도로 대는 토지 있죠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어디에 이 지금 뭐예요 이 전이라고 하는 토지에다가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전이라는 토지가 학교용지로 지목이 바뀌죠 어 그러면 자 누가 이 지금 뭐예요 이 학교를 짓는 사업시행자가 예컨대 자 누구를 토지수요자를 대위해서 지목변경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지목으로 대는 토지가 그렇다 사업시행자 자 그럼 두 번째 자 뭐예요 국가 또는 국가 또는 자 지방자치단체장 국가기관 국가기관 또는 뭐예요 지방 자치 단체장이 뭐예요 단체장이 자 국가나 지방자체가 치듯 같으지 그럼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지방자치단체가 자 예컨대 자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자 지방자치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지방자치단체니까 그 서울 예컨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자 그 강남구청장이 아니 뭐예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도시 외곽에 외곽에 뭐예요 어디 이 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취득해서 자 어르신들 구청 금천군의 어르신들을 위한 뭘 줬어요 복지관을 줬다 그래서 이 토지가 전에서 대로 받겠다 아니죠 그럼 지방이 받겠죠 그럼 이 토지를 관리하는 금천구청장은 뭐예요 선거를 뽑는 거니까 자 지방자치단체 얘기입니다 그럼 예컨대 자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뭐 지방자치단체라고 이렇게 딱 이 자치단체라고 딱 얘기했을 때 자 아니면 뭐예요 예컨대 자 시골에 있는 진주시장이 자 아니면 뭐예요 파주시장이 그렇게 자 시장이 방금 얘기한 대로 전일한 토지에 자 복지관 더워서 뭐예요 지목이 바뀌면 그런 지방자치단체장이 뭐예요 자 토지를 관리하는 시장이니까 그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뭐예요 뭐 할 수 있다 대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럼 세 번째 자 세 번째 자 예컨대 만약에 세 번째 거기 자 관리 또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 또는 뭐예요 또는 관리인이죠 관리 관리인이 대인청할 수 있다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공동주택 부지라는 공동주택 부지 그럼 예컨대 공동주택 부지 자 가불병 네 사람이 가불병정 네 사람이 이 토지를 뭐예요 여기다 공동주택을 짓기로 했다는 자 그러면 다행히 공동주택을 짓으려면 예컨대 합병해서 짓으라는 얘기죠 아파트나 공동주택 부지를 합병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합병이란 토지동이 생기고 토지동이 생기면 자 그 이 네 사람이 바쁘시니까 토지수요자가 바쁘시니까 이 사업시행자 또는 뭐예요 관리인이 만약에 관리인이 없다면 공유자용 손님만 대표자 있죠 무슨 주택 부지에 대해서 그렇다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겠죠 네 우리 채권자 대인청 있죠 채권자 대인청 채권자 대인청 채권자 채권자 대인청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채권자가 채무자가 뭐예요 채무자가 큰 도로변에 토지를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이 두 개를 뭐예요 합병해서 건물 짓게 되면 나한테 빚 갚아야 되는데 빚도 안 갚으니까 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합병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대인청이 합병이라는 토지동을 대인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몇 가지만 딱 네 가지만 있죠 네 가지 요 딱 네 가지만 대인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의 답이 채권자가 대인청하지 지상권자가 대의를 하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답이 뭐예요 주차시설 관리인 있죠 관계 법규에 대한 주차시설 관리자가 그런 거 없어요 자 다만 참고로 오기 보면 대의 예외 위에 1번과 4번에 해당한 자는 이 법에 따른 토지 소유자가 하여야 할 신청을 대신 다만 다만 등록사항을 정정 대상 토지는 뭐한다는 얘기예요 제외된다 등록사항을 뭐예요 정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부터 처음부터 잘못 뭐예요 잘못 기재가 돼서 기재가 돼서 뭐예요 등록사항에 정정이 되는 대상 토지는 뭐한다고 그건 제외된다 그런 예외가 있다 그건 참고로 오시고 이 대의로 신청하는 건 몇 가지가 있다고 딱 네 가지니까 네 가지만 한번 기억을 합니다 자 별표 하라고 했어요 대인청 딱 몇 가지라고 네 가지다 그렇게 보시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쓰는다 너무 티로는